역사는 한때 좌절이 있어도 영원한 후퇴는 없다. 절망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패배가 없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팬이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수많은 팬들이 부딪혀버린 아무런 2023년. 마이크가 칼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내려놓았던 마이크를 다시 차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이정원의 허니라이브가 1월 30일부터 생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이정원TV에서도 동시에 송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은 사랑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